어? 어디 오노? 자 일단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단독선두 1원 2분이지? 2분! 2분 축하드리고요 후반 예상 어떻게 하시나요? 후반 예상 마음은 언답한데요 가는대로 쳐야죠 친구 불러놓고 이렇게 플레이해도 되나요? 아니 뭐 각자 도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재수없다 후반전 어떻게 지금 예상하시나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안나와가지고 친구야 화이팅하자 네 화이팅해보겠습니다 화이팅하겠다 후반에 버디 2개 버디 2개? 아니다 그럼 쥐잖아 버디 3개 해야되 내가 보기칠거같아 오우 여기 오우 여기 오우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베리나이스 와우 오우 샷 오우 오우 좋아 좋아 코스대로 그러게 샷 샷 오우 센터 좋아요 아이피 아이피 어 이번건 좀 낮았네요 아니 뭔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아 내꺼 어디 뒤에 있어? 너무 차이나고 여기 아니 신장님 봐봐요 신데이 잘 많았다니까 어? 아 이거 내꺼 아니네? 내꺼 위에 나요 어 저거야? 내꺼? 하 나 참 진짜 내가 내 실력을 감출이니까 좀 그래 내가 한도희 프로랑은요 무려 한 40m 난거 같아요 아이고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아 나 참 아 허리 아프네 진짜 아 아 어 저기로 갔다 저쪽으로 왔어요 앞에 자 일단은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레이업을 한답니다 아 펑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저기 초입이 170이래요 근데 이제 넘어가려면은 네 200 가까이 쳐야 돼서 내 라이가 안 좋아가지고 네 6번 100번? 6번? 아 깜짝이야 나 2번이라고 들어서 깜짝이야 귀가 나갔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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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샷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턴 턴 턴 턴 턴 턴 해야지 당연히 아 남자가 아 그럼 오 오 오 왼쪽 오이고 오이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어 넘어갔어요 오바요? 오바 나갔어요? 네 나갔을 거 같긴 한데 공 하나만 던져주세요 저기 도로까지 그냥 투바운드로 튀는 거 봤는데 저기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 걸렸을 거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잠정구 상당히 남자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많이 나가서 나간 거 같아 근데 기분이 약간 남성이 나서 세컨 막창 오케이 오케이 남성미 폼폼이다 와 이것도 막창 나면 안 되는데 오 굿 나이스 원 오 이걸 치셨어야 됐나봐요 아이언을 치셨어야 됐네 아이언을 쳤어야 됐네 아이언 아이언 톤 봤어야 됐네 사파일도 세컨 아이언 지셨어야 됐네 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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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좋아한다 거리가 좀 나간다 나 좋아한다 어 왜 갑자기 후반전부터 드라이버도 멀리 가고 우드도 멀리 가고 맨 줄 알아요 심장님? 왜? 몸 풀린데 오래 걸리잖아요 나이놀이 끝났어요 그런가? 이제 몸이 풀렸거든 이제 몸이 풀렸나? 이제 몸이 풀렸나? 아이야 근데 내가 진짜 완전 나갔나? 아 첫번째 공 진짜 그냥 홈런을 쳤네 두번째 공은 제 공은 저기 있는데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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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 스피 오이 죽였다 진짜 우와 와 실례합니다 오오 와 이슬 씨 오우 어디 찬스네? 네 야 야 이거 누며는 원 언더워 안 돼야야? 어 확살렸나 오면 도우 와우 와 진짜 아깝다 나이스 오케이 맥스포디 봉타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다 아 맥스포디 잘 막았어 좋아 스토리 뿌듯해 보여요 막창 나서 옷이 났어요 여러분 그냥 난거 아닙니다 똑바로 갔어요 똑바로 기분이 조금 안좋은데 왜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기분이 좀 안좋은데 나 너무 편하게 갔었네 화면이 잘 나와요 화면이 잘 나와요 화면이 잘 나와요 자 300짜리 파뽑니다 조금 짧은 파뽑니다 아이쿠 구미 굿샷 흑 어우 좋다 으리뮬리 오 다갔어 다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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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다 잘 맞았는데 잘 간다 이거 멀리 간다 이거 진짜 바지를 좀 올려 입으시는 것 같아 너무 그랬어 앵그레 어디갔어? 아 잘갔다 아 또 셋이 사이좋게 있네 안 되네 아까 운이 되게 좋았던 셋인가 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버디 찬스 각이네 그죠? 버디 찬스 각이야 80타 미쳐보겠어 뭐라고? 80타임 있어 기대된다 좋다 75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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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살친거 아니야? 약간 밀렸다 이거 오 근데 기 좋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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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은데 그래도 약간 짧은 느낌이야? 네 68타임 큰일 났다 이거 어 쌩크 난 줄 알았네 순간 맞아 어 이거 큰일 났어 왜요? 뒤딱? 잘못 맞았는데 잘 쳤어 같이 좀 쌀쌀하더라고 아 생각보다 안 붙었네 오 좋았다 너무 많이 봤어 오케이 오케이 해봐 어 부탁 빼야지 빨리 아 포크라서 이만 눌마음 있어 눌마음 있어 알아요 어 마크 너? 아이씨 난 불편하지 거리가 어 버디 잘했다 어 아 나이 대박 이게 지금 경사가 깨있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와 잘 맞았다 진짜 좋네 응 아 이게 지금 그것도 그거 엉덩이 시원하게 하는 거 네네 이야 좋습니다 진짜 좋다 이거 좋네 괜찮을까요? 네 야 이거 완전 계속 찍혀 저긴 저 위치 좋네 아니 여러분 저도 비어있어요 어디가 비어있냐 여기 여기 다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고 여기가 비어있고 네 아이고 빈 곳이 많네 여기 돌까지는 얼마에요? 거리 돌까지가 한 30분 오이 와 진짜 와 드랍 진짜 열었다 오 박았어 또 그리고 일단 난 내 스윙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요거? 응 옛날에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라고 배워가지고 요거 어 알지 알지 옛날에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아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구 하아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구 아 이번에 드디어 걸렸어 굿굿 좋아 원하는대로 진짜 딱 저기 한돌 프로가 볼스가 60 정도 나오잖아 근데 내가 보통 6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66 기분 좋으면 70까지도 막 나오잖아 그쵸 그쵸 근데 빌려가면 똑같아 근데 내가 그거를 왜 그런지 되게 공부하고 있어 되게 공부하고 있어 제가 제가 정타율이 좋아요 그래서 스크린을 쳐도 보면 폴스가 저보다 2,3 더 나가는 애들도 어 똑같아요 거리가 막상 스크린 쳐보면 거리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폴스가 60인데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어서 폴스에 비해 거리가 많이 납니다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어 이거 정타 이건 스윙의 문제 아니야? 이건 스윙의 문제죠 급했던 것 같은데 손목을 어 오른손목에 어 나는 근데 여기 잡고 한 80%의 힘으로 정타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그 그래야 폴스랑 상관없이 거리가 많이 난다고요 아 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범커가 이거거든요 범커가 진짜 빠지면 안 되겠다 이거는 레이어 어 어 안돼 안돼 어 안 들어갔어 어 안 들어갔어 와 우측 범커 들어갈 뻔했다 저렇게 아슬아슬하게요? 애들 마음을 비우니까 왜 잡았냐 욕심이 그득했구만 그동안 그득했어 그득그득했구만 와 이렇게 쳐야 되는구나 이거 빠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아마 길게 볼 거다 예상쓰 어 큰일 났다 뭔 소리야 휘저저석 괜찮아 괜찮아 오 깜짝이야 저기 있네 아 그렇지만 큰 거 쳤죠 큰 거 쳤어요 이렇게 왔어 헤드가 이렇게 까져서 이렇게 턱 가게만 보면 이게 지금 핀이 내가 볼 때는 좀 앞핀인 거 같은데 앞핀인 거 같기도 하고 앞핀인 거 같기도 하고 형은 넘기는데 보지 됐다 아우 잘쳤다 너무 잘 맞아버렸어 엄청 잘 맞았어 엄청 잘 맞았어 그냥 느낌의 뒤쪽으로 뒤쪽까지 갔을 것 같은 정도로 아주 잘 날아갔어요 오늘 오잘공이었어 오늘 오잘공이었어 어머 이거 안 해 전화에 카메라 보느라고 어머 이거 어머 어 좋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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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돼 안돼 그만 어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왔고 기회도 왔고 잠깐만 이러면 지금 현재 둘이 동타잖아 맞아요 이제 역전의 기회가 왔네 축하해 아니 버디 찬스 넣으면 단독 선두면서 언더 승리 선생님 여기 찍고 있었어요? 응 엄청 예뻐요 어디가 예뻐? 한국에 산실가 QUH 뉴욕 언제부터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연춘부터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와 잘했다 근데 난 안 놓칠 거라는 걸 솔직히 나는 알았어 아깝다 왼쪽 좀 있는데 개울까지가 210m예요 개울까지 210m가 있대요 개울까지 210m가 있나요? 아니 그 몸이 좀... 저기에... 아니 안전한데... 저기가 안전한다고 그러네 이걸 누가 쌓는 걸로 하니까 나도 하나만 쌓을게요 쌓고 갔어 우리 전반 맞고는 뒷바람이었잖아요 지금 앞바람이라... 게다가 파푸가 400m가 넘어야지 아 겁나 말해 저기 지금... 뻥뻥 사이 엄청 잘 갔을 거야 그래요? 뭔가 받긴 받거든? 잘 췄다 진짜 잘 췄다 절대 안 빠졌어 저쪽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건 괜찮겠다 완전 잘 췄어 아 근데 그립을 조금 더 짧게 잡아도 괜찮아요 심장님 그래야 조금 더 정타율이 좋아지지 진짜 뛰기 잡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행상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오는 게 아닌데 빨라야 되나? 그래야 되지 그리고 행상에 고기가 그러기도 잘 가야 돼 아 그래 어 근데 왜 빼어웨이에 어 귀여워라 하나 두 개 아 다 빠졌네 다 빠졌네 어 약간 왼쪽 여기 쉽지 않은 코스네 어 168 나와요 168 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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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넘었어? mud 봤어? 네 아아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나는 솔직히 맨날 이런 데 걸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 올챙이도 있고 올챙이 많네 올챙이 많아 내가 오늘 이때까지 플레이한 것 중에 제일 못 치는데 야 이거 어떡해 저는 좀 이따가 여기 엣지를 지나가면 가야될까 야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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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엣지 가봤어야 돼 미쳤다 이거 이번엔 잘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최선이었다 최선 이거보다 잘칠 수는 없다 나도 처음 보는 상황 여긴 너무 어려운데 오 야야 내려온다 쟤 내려온다 큰일 났다 여긴 너무 어려운데 응 힘 힘 가자 가자 오 세게 잘 쳤다 오 오케이 오케이 이야 잘쳤다 나이스 베리 나이스 저기 좋아 저기 좋대 우측 좋대 여기로 가야 잘 보여요 어 그리고 킥도 왼쪽으로 튀니까 아이피쪽으로 가면 셀꺼야 아이피쪽으로 가면 셀꺼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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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이 지금 여러분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어 심장님 드로우 보여주시나요 어 확실한 드로 베리 나이스한 드로 오케이 그럼 훅인데 와 근데 진짜 라이트 보고 훅 쳤다 와 오 오 나이스 엄만렸어 굿 잘해주잖아요 140 140 네 근데 지금 공이 약간 좀 안좋은 상황이네 맞아요 지금 어 단기도 좋고 나이도 오 어머 왜요 언덕으로 갔어요 어머 플라이 나게 나와요 어떡해 아 아 아 아 근데 여기는 왼쪽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응 원래 뭐 못 치면 어려운 거고 잘 치면 쉽네 뭐 이런 거고 아 지금 아니 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 아 이런 거지 뭐 난 위기를 기회로 살렸다 어 저 갈자에 붙인 거 누구야 그나마 제 거 아닐까요 저 뒤에 하나 넘어갔고 송장님 건요 이거 내 거고 이거 내 거 한 프로 거 이거 내 거죠 어 어 거기까지 갔어요? 어 어 큰일났네 저거 들어갔어 오 오 들어가라 오 오 오 오 차비다 또 비겼어? 어떻게 됐어? 전파! 우리 스코가 아까 어떻게 됐어? 우리 저 노래 둘 다 보기 떴다 나 여기 보기 내가 한타 이기고 있지 150에 슬라이스 라이 그린이 운동장처럼 큰 그린스 무난스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 선수 티셔트를 갑니다 약간 왼쪽이지만요 왜 이렇게 생기지? 좀 크다 좀 크다 조금 넘어갔어 약간 왼쪽 근데 너무 크다 난 똑같다 저희 6번 쳤다길래 난 7번 쳤지 나도 10번 쳤야지 그럼 똑같다 쌤쌤 더 커 도로 도로 위 그래도 거의 막창이니까 나는 힘센 사람 그래도 거의 막창이니까 오 느낌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아 카메라 부탁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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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많다 왔다 오 오 오 네 내 마음 한구석에 혹시 저게 빠지나 라는 불길하고 불륜한 불륜 맞아? 불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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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다는 점 양해 말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려면 펑크 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펑크요? 네 아 예 7번 어른 요런컬랑 생겼어요 요런컬랑 와 아주 베리 베리 나이스네 수고한다 베리 나이스 진짜 부러운 탄도다 베리 부러운 탄도야 베리 부드로 와 어디갔어? 어우 더러워 비슷하다 어 표현 중인 것만 왼쪽 가시면서 오른쪽의 깃발 위치 한번 확인해볼께요 조인이 2단 내리막이라 좀 짧은게 좋구요 전이 안보여요? 전이 안보여요? 각이? 수고하셨을때 약간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아본적있거든요 진짜 어땠때 아예 안보여요 안보인다 야이 거울다 아 나 누구한테 야야 씨야라든지 셀프로 하고있네 야 이거 어렵다 아우 은영씨 즐거워 야 야 잘쳤어 야 내가 나 나는 뒤에서 저 나무가 안걸려 그걸로 어떻게 치냐 응? 정말 안들본 진짜 대단한거 같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그쵸 굿샷 야 이거 좋다 진짜 여기 작은 나무 보고 페이드 치세요 벙커방향 보고 돌려보세요 벙커방향 보고 슬라이스 제대로 됐어 야 이거 애틋게 닿았다 와 이거 잘했다 와 심장 겁나 잘 쳤어 나 가끔 멋있다 있잖아 이걸 지금 3명 다 잘 쳤어 맞아 어 핫파이브 좋아 지금 여기서 3명 다 버디 나오면 대박이죠 대박이죠 나 촬영하면서 옛날에 인적있다 첫 톨에 4명 다 버디 친적이 있어 아 진짜요? 응 진짜 있어 끝에도 괜찮은가요? 어 다들 다들 잘 쳤어 와 첫 톨에 4명 다 버디하고 시작한 적도 있어 와 대박이다 와 저게 어쨌든 누가 하나 한 명이 저기 쳤고 어 여기 다 있네 두개 다 네 슬라이스고요 쭉 내리막이요 네? 내리막 내리막 계속요? 내리막 심한 내리막 진짜요? 네 오 그만 오 프로님이 러프에서도 지쳐서 이렇게 치네 하하하하 오 뒤로 와 뒤로 와? 네 뒤로 와? 어쩐지 내꺼가 거기네 제가 위험해요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지금 이거 올라갔다 내려온 거 같기 때문에 포토가 이렇게 뒤로 내려오는 거 진짜 심하거든요 그니까 포토가 뒤로 내려오는 건 나 무섭잖아 이겨내 제 예상은 여기 예상합니다 여기 예상이에요 자 아니요 그만하고 해야겠다 야 이건 답이 없다 이거 봐 내가 딱 지정한 곳에 왔지 어쩔 수 없어 멈춰 멈춰 어머 우와 야 이거는 헐카메를 잘못 꺼진 거지 멈춰 멈췄 오케이 내리겠습니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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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신장님 이 그림은 제가 가져갈게요 잘했다 야 야 야 저 예능신이 보호했어요 보호하자 17번 홀 파3 145이다 형 145 왼쪽 위험하다. 왼쪽 위험해. 네. 뭔가 느낌이 그래요. 어디다 치는 거야? 글렀다. 글렀다. 우측스. 왜? 왜? 잘 쳤는데 왜? 아 잘 쳤네? 오, 부른다. 언니. 지금 둘이 한타 차인가? 네. 어떻게 친구 불러놓고. 쫀쫀하다. 쫀쫀해. 근데 이게 엄마로 쫀쫀해. 그러니까 지금. 자, 살짝쿵. 먼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 한프로도? 나쁘지 않다. 저게? 마크? 마크! 부드러운 터치? 와야되는디? 부드러운 터치? 와야되는디? 한 번 물었어. 아, 까리까리? 아, 짧아요. 짧은 게 나오네. 그 내가 지금 рядом 지금 급했다 산바 따라주 1979년 산바 따라주십니다 산바 따라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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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한하나단 말이야 약간 날라리 같은데? 궁 절친단 말이야 저 심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어제 인도 협상 갔다 왔다고 진짜? 어제 연습장 갔는데 갔다 왔어요. 1시간 치고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한 분이 알아보신 거예요. 콜비장 연수장 사장님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1, 2% 아니에요? 이러셨나봐요.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저 좋아해요. 그래서 인스타로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미인입니다. 이런 식상한 멘트를 또 하셨나? 너무 팬이어서 연습하시는데 방해될까봐 인사를 못 하셨다고. 반갑게 와서 인사해주세요. 역시. 자 마지막 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저 벽 딱 맞추고 나면 웃기겠다. 그냥 두로를 쳐야 되는 올이잖아. 네올인데? 네올인데? 네올이고요. IP까지 200. 와 저거를 완벽한 IP 옆에. 호수 공량? 예스. 굿. 오우. 오우. 진짜 알지 맵다. 야 이거 진짜 알지 맵다. 야 이거 180. 180. 180. 와 진짜 훅이다. 이거는 미스샷. 아니야 훅이. 뚜루루루. 난 진짜 사람을 이러지 모르는. 뚜루루루. 아 진짜 쪼루룩이네. 내가 거리 상 내가 먼저 훅따라 훅 쫌쫌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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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쫌. 오 잘 쪘다 내려가지마 아 내려갔지? 내려갔어 오 내 옆으로 왔다 제가 먼저 퍼터를 한번 해볼게 아 찍어줄까? 어 나 찍어줘 나 빼자 오 다행이다 야 근데 여기 너무 이쁜데 큰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세컨 찍으려고 갖고 왔잖아 이 코스를 오로라 CC를 돌아본 저의 평점은요 5점 만점에 어 4.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0.1이 뭐가 빠졌냐면 조금 빠진게 아직 잠디가 촘촘하게 안했다 단 그거는 이제 신생 골프장에서 그렇다 레이아웃과 구성과 거의 완벽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두이 프로는 평점 몇점 주실래요? 여기 골프장 저는 4.85 4.85 네 0.15 뭐가 빠졌나요? 0.15 아직 조금 어수선한 느낌도 있어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0.5점 저는 조금 더 좋습니다 우리 장프로님은요 저는 4.8 4.8 점점 빠져 아니야 8호 8호 어떤 점이 조금 골프장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코스도 되게 많이 돌고 재밌는데 아까 신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 골프장이다 보니까 약간 잔디 같은 이런 불스키가 아직은 조금 있고 한두 달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 대신에 근데 한두 달 있으면 지금 5월이니까 7월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 5점? 그때는 5점 야 거기 그러면 시간 지나면 만점 된다 자 그럼 마지막 그 핀이 왜 이래요? 야 이게 핀이 언덕 이 사이에 있어요 어 오 이거는 왜 그랬죠? 네? 왜 핀을 왜 여기다 꽂았지? 아 근데 또 나야 안 돼 그러네 그러네 뭐 저기서 그거 해라 이 뜻인 것 같은데 어디가? 어디가? 못 세우자? 야 이거 어떻게 세워? 세게 쳤어? 아 대박 자 이거 내려온다 이거 내려온다 이거 내려온다 아 세울 수가 없는 곳이래요? 아 내려가네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멈춰야 돼 너 아 안 된다니까 우와 지랭이 불가능이야 이거 속속하게 나 진짜 속속했죠? 아 나 이제 나야 무조건 지나가야 돼 일단 내려와 그렇지 우와 심장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마크하고 피니치 이게 뭐야 뭐 해외 아파 너무 멋있다 뭐야 멈춰 야 해외 나 저기 여기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있으면 배달완료 배달완료 로켓패널완료 제발 플레이 마무리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가 그러면 2번 차 씁니다 대단하다 친구 불러놓고 이런식으로 할거에요 오늘 저녁이라니까 다시 나가볼까 어쨌든 오늘 장프로님 약간 아쉬웠죠 다음에 불러주시면 더 잘 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랑 시험이나 시합전 연습 나온다 아니면 식혜가 없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시죠 고기 먹으러 고기 먹으러 수고하셨습니다 고기 먹으러 가시죠 고기 먹으러 가시죠 프로님 거기 스크린하는데 가보려고요 저 진짜로 가보려고 거기 왜냐면 저 어차피 전라도 그쪽 지역에 골프장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행으로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프로님 있으니까 갔다가 거기 뭐 스크린가서 놀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성장님 오신나면 바로 요소처럼 뭘게요 저도 고향이 전라도이고 할머니랑 밑에 있어가지고 뭐 너도 온다고? 좋아가 가능하냐? 안 돼 아 아 아 아 뭐 겸상겸상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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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상겸상 하자 응 좋아 좋아 일단 먹자 설마 하루에 두 끼 못 먹는 그런 사람 아니죠? 아 하루 두 끼 하루 두 끼가 아니라 한 번에 두 끼 한 번에 두 끼 아 저거 하루 종일 일곱끼도 먹었어요 그니까 그런거 설마 설마 약해가지고 나는 전라도 만약에 나중에 가면 네 맛집? 나 되게 관심이 있는데 전라도 가면 육사심이 안 먹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 아 그거 안 먹으면 전라도 안 먹으면 아 진짜 음 음 자 육수를 이제 부어서 으 으 으 으